자, 우리 BTS 멤버들 지금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픽했어요. 벌써? 저도 했습니다. 이 친구 춤을 잘 추는데요? 옆에 스토리가 다 뜨는데? DB로 하겠습니다. DB. 조용히 나가서. B는 아주 신중하게 한 캐릭터 한 캐릭터 다 열심히 살펴고 있고요. 능력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진은 굉장히 화려한 캐릭터를 골랐네요. 이 캐릭터 이름이 맥심이에요. 맥심! 맥심이 또 푸드파이터거든요. 푸드파이터예요. 그렇죠.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스타일리시한 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도 멋지게 옷을 한 번 입혀보자. 지금 나랑 스타일 너무 좋네. 나 저 스타일 딱 좋아하는데. 지금 홍천이 형인데? 지금 이거 내 머리랑 비슷해요. RM은 인조 펄을 골랐는데 펄을 좀 좋아하나 봐요. 여기서라도 입어야죠. 평소에 못 입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슈가 굉장히 노출이 좀 있는 의상을 좋아하네요. 아, 슈가. 그냥 입히니까 입어 오고 있던데요. 아, 지민. 네? 캐릭터를 바꿨네요. 아, 네. 옷을 저도 하고 싶어서 바꿔봤습니다. 아, 비. 무슨 장군처럼. 네. 무서워요. 제가 코스튬이 진짜 뭔가 사람이 강해 보이게 하는 데 보이는 것 같아요. 맞죠. 뭐 고등한 게 있어요. 코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쏠 때도 안정감 있는 나의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펫도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네.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뭐 오리, 강아지, 고양이. 아, 이게 펫마다 스킬이 있죠. 스킬이 다를 것 같은데. 아, 펫도 고양이 특성이 있어요.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나 귀엽다고 골랐는데? 아니, FPS 게임에 펫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펫도 이름도 다 정해줄 수 있거든요. 아, 스킬도 고를 수 있구나. 내 펫 이름 긴 태형이다. 와, 이게 펫이 스킬이 너무 다양해. 고양이, 미쳤어. 자, 이름도 정해줄 수 있고요. 나 펫 이름 진으로 했어요. 개인데 진으로? 왜 진으로? 약간 진 형이 생각하세요. 앞에 있어서. 오케이, 저는 홍철 형님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내 펫 이름은 뚜벅인데 왜 다들 이름을.. 아래는 뭘 골랐죠? 아, 기계 개네요. 네, 뭔가 룩이랑 비슷해서 골랐습니다. 깔맞춤이죠. 나 저런 거 좋아해, 나 저런 거 좋아해. 화려한 거. 자, 그러면 펫을 골랐으면 펫 아래에.. 자, 이모츠를 한번 골라볼까요? 아, 이모츠. 우리가 이 가상 세계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요. 그 액션 하나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세레모니 나게 줘야죠. 아, 그렇게 해주지. 제일 열받는 걸로 해야 돼, 제일 열받는 걸로. 그치? 열받는 거. 약 올릴 수 있게. 약 올릴 수 있는 거야. 아, 액션. 난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 총수목도 재밌는데 나는 내가 내 캐릭터 꾸미고 이런 게 너무 신나. 맞아요. 프리파이어가 커스터마이징 정말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진짜 많은 거 같아. 우리 다 화려해졌다. 그니까. 되게 멋있어졌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룩으로는 거의 만렙인데. 지금 다들 개성도 넘치고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게임 시작에 앞서서 한 분 한 분 내 캐릭터. 나 왜 얘를 이렇게 키웠다. 아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안토니오고요. 안토니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긴 한데 사실 좀 세 보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에 빈 걸 티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리고 좀 뭔가 설원 같은 맵을 하면 좀 덜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하얀 느낌이. 하얀 데 가면 이렇게. 존재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습도 내고. 사실 이제 저런 로고 게임 할 때 잘 안 하죠. 네, 제 캐릭터는 조셉이고요. 너무 좋아. 직업이 일단은 물리학자인데 가끔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꼭 저렇게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장 쫙 빼 있고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미중년. 조셉이 또 운동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적한테 총을 맞으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으면 끝도 없구나. 맞으면 더 빨리 달려요. 자극이 올라올수록. 자극이 올라올수록. 뭔가 진 형 같은 캐릭이에요. 아, 진도 평상시에 자극을 받으면 좀. 자극을 받으면 좀. 아니요, 저 안. 아니요, 저 안. 그럼 게임 시작하고 바로 몇 대 맞고 시작해요. 그래요? 형, 때려줄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안 그러는데요. 슈가. 네, 저는 얘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감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신비감에 골라봤어요. 약간 좀 노출 입는. 유일하게 노출 입는 의상인데. 평상시에 노출 입는 의상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 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캐릭터 정도는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대리만족을. 네, 대리만족. 슈가 형 같지 않나요, 저 옆에? 잘못으로. 살짝 비슷한 느낌 있어요. 아, 느낌 비슷한데. 살짝 비슷해요. 텔 이름은 지민입니다. 아니, 저 캐릭터가 슈가로 보여야 되는데. 계속 오리만 슈가로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딥이라는 캐릭터고요. 여러분들. 옷 중에서도 어떤 옷이 가장 멋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이 주신 옷이 제일 멋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으로. 네, 맨몸으로 한번. 소호자야, 소호자야. 부모님이 불러주신 옷. 그렇죠. 멋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런 옷들이 방어력이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직업도 댄서입니다, 댄서.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공업점으로 가자. 네, 진정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액션, 이모츠까지. 또 뺏어. 또 뺏어. 또 뺏어. 또 뺏어. 여러분. 싱크 봐, 싱크.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 지민, 예수야 하나요? 뭘 자꾸 눌러보고 있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이니스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니스테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캐릭터가 초라해 보이네요. 아니야, 아니야. 바지가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잘하는 정국은 어떤 캐릭터를 픽했을지? 머리 스타일이랑 바꿨다가 원래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다시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 쓰는 친구여서 현대와 검객의 옷이랑 약간 콜라보. 심지어 옷도 평소 JK가. 저 정국이 버터 때 머리 아니냐고? 저 정국이 아니냐? 정국이 버터 머리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캐릭터들이 멤버들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약간 BTS 멤버들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멋있는데? 아까 바뀐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정국이 캐릭터보고 저도 약간 자극이 와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아이언맨 아니에요, 저? 알바로라는 캐릭터고요. 폭파 전문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바로가 폭발 무기의 데미지 증가가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폭발이라는 게 좀 빌런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빌런을 좋아하거든요. 아, 분덕을 잘해, 분덕을 잘해. 무엇보다 빌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펙트는 그렇죠. 네, 그래서 빌런 캐릭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옆에 강아지도 약간 여운가요? 얘는 이제 이름이 김남준이라고요. 얘들 이름들이 다 아주 독특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 김남준부터. 좀 RMC 본명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팡질팡했던 지민은요? 김해. 네, 아, 잘생겼습니다. 아, 사실 오고 있네요. 아, 사실 게임할 때 이런 옷 잘 안 하죠. 맞습니다, 이런 옷 잘 안 하고요. 왜 저 의상을? 어,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 약간... 아우,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는데? 딱딱해야겠네요. 뭐였냐면요. 사실 이거였어, 이거 이거. 아, 잘생겼어. 좆머리! 좆머리! 저희 친한이머님도 생각이나고요. 친한이머님도 생각나고요. 네, 왜 저의 스타일로? 어, 약간... 한 나라의 왕 같은 느낌으로. 염라대왕 느낌인데 염라대왕. 나라가 아니라 저승의 왕 같기도 하고요. 저승의 왕. 보기만 해도 신분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옆에는 용인가요? 예, 용인 것 같습니다. 왜 용을? 뭔가 같이 다니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게임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결과가 얘기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저 참망스러운 스탭들! 예, 과연! 자, 다들 캐릭터! 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과연! 내가 플레이 있는지, 예상대로 흘러갈지, 반전이 있을지! 있을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어, 나 잡았어! 제이홉인가요? 제이홉!